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 또 나의 해외의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지고 누리라고 주신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강의한 내용을 담은 찐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새가족들 전도용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실 때에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어 있구나 종교생활한다고 느껴지면 여러분이 이 책을 선물로 주시면 변나의 새로운 시간표가 그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찐복음의 이 찐이 뭐냐. 진짜라는 의미에 참 진짜에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찐으로 그 양으로 알고 있을 것이 바로 찐복음.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다. 이 말은 가짜복음이 많아요. 가짜복음이 교회 밖에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모테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찐복음을 몰랐어요. 정말 진짜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기독교 정교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생고생활을 만했는지 몰라요. 말로 다 못합니다. 이 갈라디아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의 복음만이 찐복음이다. 진짜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다.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설을 통해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맺지 말고 복음을 통해 주어진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설을 자유와 해방의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스의 말씀도 이런 영적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오늘 제목처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눌려라고 준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각도로 이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스 8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절대 누림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단호하게 강조를 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영적 해방 선언에 맞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죄도 사망도 우리가 상관없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담고 있는 이 로마스 8장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했던 신학자 필립 스페너라는 분은 이 로마스 8장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스는 보석이오. 그 중에서도 로마스 8장은 유난히 빛나는 보석이다. 그래서 유난히 빛난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성경이 불타서 다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스 8장 한 장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정도로 로마스 8장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이 말씀이 영향을 입히고 있냐. 얼마나 찐복음이 주는 참 자유함을 누리고 사시는가. 참 자유를 누리고 사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 뿔이 체질화가 되어져야 된다. 한마디로 오직과 집중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내게 오직. 나 복음 없이 못 살아. 모든 문제사건을 복음으로 집중해야 돼요. 이 오직 집중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해서 모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해분의 파워를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보호자의 즉복을 누릴 때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것이 내게 되신 해분의 탈란트요. 그것이 2, 3, 7, 5천 종을 살려주신 해분의 미션이 되는 것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적 배경을 보다 더 사실적으로 깨닫고 절대 누림의 응답을 처음 하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법적 해방입니다. 1,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니 이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입니다.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이 말씀은요. 로마서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 확 막혀있던 것에 뻥 뚫어주는 영적 통쾌감을 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뭔가 영적 해방선언을 강하게 강조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로부터의 완전 해방을 강조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 모든 문제, 이유 없어 모든 문제로부터의 해방. 그러므로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로부터 이제는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잡히지 마라. 다 끝났다. 특별히 인간을요. 이 옥죄는 가장 큰 문제가 상세의 3장으로 인해서 발생한 뭐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상세의 3장 이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죄라는 게 없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 불평, 불만 없었어요. 자체가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 상세의 3장 사건인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입니다. 말씀 불순종 함으로 범죄가 인류에 들어오고 모든 아담의 우손들은 전부 다 이 죄의 역량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영향을 입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유 없어요. 그런 쪽으로 죄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저와 저주 가운데 사단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 특별히 이런 죄 문제는 범죄한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종교들이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열심히 돈을 닦아서 부처가 돼야지 내가 열심히 열심히 닦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많은 종교들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간 노력은 절대 해결을 안 돼요. 이 원죄, 자범죄 해결을 안 돼. 누군가 그 죄의 굴레에서 벗겨줘야 되는데 누군가 벗겨줘야 돼요. 누군가 이 해방자유는 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율법적 정죄로부터도 자유함으로 꼭 참된 해방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에 있으면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 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세상에서는 정과가 많다고 말해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정죄함이 없나니 이 죄의 해방이에요. 정과가 없어졌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적으로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싹 죄가 없어져버렸어요. 그 이유를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는데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은 죄 대가 다 받고 죄 그대로 막 이 죄 대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사망이 두렵고 죽음이 무섭고 그런데 이제는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돼서 지배가 달라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게 되는 우리에게 상위법을 만들어요. 상위법을 생명과 승리의 법은 상위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하위법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하위법에 해당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이 하위법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전혀 영향을 입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상관없다. 사도 바울이 법이라고 하는 이 딱딱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변치 않고 확정된 축복이다. 확정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은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 더 이상 이제 과거에 매어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분들이에요. 뭐 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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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지 틀리니 불평 원망 시기 질투 평가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그거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칭찬하고 격리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여러분이 사단에게 안 속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뭐만 남아야 되느냐 복음만 나와야 돼요. 복음만. 계속 긍정적인 말만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있다가 딴 데 가서 이제 이번에 목사들 주목하고 결혼한다는 자매가 그 어머니와 같이 와서 내게 메시지 좀 달라고 제가 못한다 하니까 주주를 못한다 하니까 메시지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만나서 내가 안양폭북에 핵심화 그거까지 와서 받고 할 때 내가 그랬어요. 늘 하는 말이지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러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격리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라. 교회도 마찬가지요. 잘못 격리하고 위로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거 일일이 지적하면 사단이 난장판을 친다니까 그게 한국교회 세계교회예요. 격리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절대 지적하지 마라. 지적하는 순간에 사단이 역사해버린다. 그러니까 격려, 위로, 힘주고 집에서 더더욱 부부끼리 서로 남편은 아내 오줌 남자들이 힘이 없어요. 어찌된 파일인지. 그러니까 아내들이 뭐예요. 남편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계속 그래주라. 더더구나 앞으로 목회할 텐데 다 힘주고 더 격려해 주야지 지적하고 따지고 이러면 나중에 자신감 다 잃을 뻔. 아무것도 못한다. 목회는 그냥 완전히 다 무너진다. 자신을 다 잃어가지고 자신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온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계속해서 생명과 승리의 법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힘주고 살리고 치유하고 이제 과거에 매일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또 종교생활을 할 때 그런 습관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불신자 과정에서 자라가지고 평생 남치적하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금을 들어도 이게 체질이 안 바뀌어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보통 문제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으세요. 그래야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계속 저는 이 평생도 때 설교를 50번씩 들어요. 일주일에 50번 테이프가 지지지 소리 날 정도로 계속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잘잘잘잘 말씀 들은 것밖에 더 나옵니까. 심지어 뉴스도 안 봤어요. 그때는 한동안은 몇 년 동안 뉴스도 신문도 안 봤어요. 오직 성경하고 말씀만 봤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지. 그 정도로 체질을 바꾸는데 그런 시간을 필요하더라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더 이상 제발 과거에 매지 마시 바랍니다. 5절 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 파울은 예수 고의수를 통해서 완벽한 영적 해방의 축복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영의 사람이 되라. 우리 육체 읽고 삽니다. 그런데 육체 이거는 서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영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니까.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이 11절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은 받았지만은 해방 받았지만은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 졸귀의 귀신들이에요. 이걸 못 누리도록 자꾸 잊어버리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대적자들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사실 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단 마귀 귀신이 대단한 힘이었으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 못 받도록 했지만은 구원받아버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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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무속생활하다가 전도자가 가서 예수님께 구원받아버렸잖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막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속입니다. 이 사단의 주택격 속임수거든요. 속이는 자거든요. 계속 속입니다. 기술이 탁월합니다. 속이는데는. 여러분 사기꾼들 보면 사기꾼들에 정과가 많은 사기꾼들은요. 이 사람이 속노들도 모르고 속게 만들어요. 탁월합니다. 이 사단이 막 강하게 속인자가 강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또 쉬는 거 없어요. 쉬는 거 없어. 피곤한 거 없어. 24시간 끊임없이 그냥 말로 풀가동을 하면서 24시간 미역에서 예수의 소리를 통해 주어진 영적 축복 이유 없이 다 놓치도록 그게 다 놓치잖아요. 기독교인들 보세요. 매갈이 있습니까? 눈이 삐쳐납니까? 힘이 있습니까? 생동감 있습니까? 없어요. 다 힘이 하나도 없어. 불신자들은 도리어 뭔가 희망 속에서 뭔가 도전하고 이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교회 안에서만 쭉 앉아있어가지고 종교화되어가지고 아무 매갈이 힘이 없어. 생동감이 없단 말이에요. 영태 지각변동 그냥 지사신도 못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의 영향을 입히겠냐. 사단이 다 안수해버렸어. 사단이 다 잡아버렸어. 이 교회를 세계교회를 유럽교회 문 닫아다. 다 문 닫아다가 지금 한국 하나 남았는데 지구촌에 유일하게 원색보험 가지고 한국 하나 남았는데 한국도 엄청나게 문 닫아 코로나인데 만교회 이상 문 닫았어. 계속해서 이 보험 증가하지 못하며 이 방법 저 방법 다 섭니다. 영적 축복 놓치게 만들다. 그래서 24시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성령이 어떤 영인지를 알면 여러분 금방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 예수님도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영이다 이걸 강조했는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 뭘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에 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명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다 어떻게 받는대요? 성령 인도가 뭐예요? 성령 인도는 따라서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말씀 따라가지요. 여러분 잔송이 말이죠. 많이 이렇게 불려져가지고 잔송이 속에 있는 사람은 뭐 문제 생기면 잔송으로 그냥 대답해요. 잔송이 나와요. 잔송이 잔송이 없으면 세상에 유행가만 꽉 있으면 뭐가 나와요? 유행가 나와요. 여러분 속에 뭐가 담기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담겨야 말씀 따라가지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세상 끝 내 경험 내 지식 내 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 끝으로는 뭐 교회 직본 받고 있고 하니까 뭐 또 말하겠지 속으로는 하나 뻥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뻥이야 그냥 아무것도 말씀인도 못 받아. 어느 것에 성령 인도입니까? 말씀 인도. 아멘.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말씀 충만.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채워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강단과 원리스예요. 강단하고 원리스. 강단하고 원리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토록 동일하지만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때 응답할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강단에 중요한 거예요. 그 중간에 응답받을 말씀을 그 중간에 주려고 불른 거예요. 아멘. 이번 중간에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예배 시간 불렀다니까요. 반복할 바에 말 안 나옵니까? 나오지 말지. 이렇게 강단에서 주어진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되면 나타난 특징이 생명이 살아나고 뭐요? 참 평안이 넘치게 되었어요. 내 영혼 평안이에요. 본문 6개를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라. 골동우스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평안과 자유예요. 이유 없어. 이유 없어. 평안과 자유가 없어요. 세상에.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식이질, 분노. 사단이 깔아놓은 거 싹 다 그어가지고 살아요. 참 평안, 참 자유. 이거 못 누리게 수단 반복 가리지 않고 사단이 일단 여러분 가족을 먼저 공격할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를 공격할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공격할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위드 이마누 원니스예요. 이거 딱 오게 되어있어요. 위드 이마누 원니스예요. 나무 편안,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자유, 참 행복. 이거는 복음 가진 사람끼리 만남 그래요. 지루 자체가 없어. 너무 행복해. 만남, 시간 가는 줄 몰라. 너무 좋아. 뭘 해도. 뭘 해도 그래요. 저 우리 장노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 언제 시작하는지 몰라. 너무 좋아. 피팅하면서 너무 좋아. 물론 내가 이겨서 걸치기도 하지만 너무 좋아. 뭘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은 이기 때문에 만남이 너무 편안해. 겁이 나고 조심이 되고 불안함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교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구,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나 불안하게 만드나. 내가 사람을 그렇게 계속해서 따지고 까칠하게 사냐. 좀 넉넉하게 사냐.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편안하게 해줄까. 정말 힘을 넣어줄까. 어떻게 하면 용기를 줄까. 이렇게 이런 용어를 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깔아내리려고 어떻게 하면 기죽이려고 하는 용어를 섭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생명의 승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과 이 죄와 사망의 지배받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말이. 유명한 강의의 서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로마스 8장의 주제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큐리티 안전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안전 이 그리스도의 안전 담대인 나는 말하고 싶다. 그리스도 안전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안전 맞는 말이잖아요. 죄로부터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안전 보장 장치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런 삶을 성경적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법적 해방의 축복을 누리면서 참된 누림의 신앙생활을 하는 영국의 전성도 되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법적 권세입니다. 14절 무럿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방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법적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해방을 통해 주어진 놀라운 신분과 이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려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권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를 삶속에서 실제로 누려라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존재라 사실 강조하고 양자의 영이라 이 말은 법적으로 법적으로 자녀로 삼았다 라는 뜻이에요 자녀로 삼았다 원래는 자녀가 아닌데 원래 노예였는데 내 자녀로 삼았다 양자로 삼아버렸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였는데 사단의 종이었는데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었다 양자의 영 양자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환영을 받는 단어는 아니에요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입양 이라는 인식이 좀 부정적이지요 그런데 로마스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양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 양자는 일종의 특권을 가진 존재였어요 양자 그러면 로마 산들 중에 이 양자를 자기가 낳은 아들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단 양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신분 권세가 다 바뀌어버려요 노예에서 양자가 되는 순간에 법적으로 법적으로 친자식과 동등하게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요 로마 황제가 양자를 삼았는데 그 양자가 황제가 됐다니까요 똑같이 아들하고 똑같이 황제가 되었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두 단어가 대비되었지요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이 과거 우리는 양자의 영이 아닌 종의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사단 지배 아래 있었어요 사단 지배 아래 그래서 사주 팔자 운명 다 걸렸어요 되는게 없었어요 이런 종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타난 것이 뭐냐 본문 말씀처럼 무수음이에요 무수음 종의 영은 무수죠 종은 너흘 24시간 두렵죠 종이 노예는 죽여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건밖에 안되니까 얼마나 무수해요 종의 이 종의 영이 되가지고 어떻게 무수냐 이유없이 무서워 이유없이 두려워 무수음 속에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되세요 우리 여기 지금 산부협회 돌아온 무속인들 있잖아요 무속인이 그냥 무속인 되고 싶어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꾸 몸이 아픈데 귀신이 자꾸 자기 종 대라 그런데 안되라 하니까 너 집안 다 병들라 집안이 무서워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럼 내가 하나 이상할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 받고 귀신 시키는 심부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무속인들 물어보면 덕징이 두렵다는 거예요 늘 무서워가지고 그냥 말로 잠 못자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두려움 이 사단이 주는 건 덕징이 뭐냐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 방법이 뭐냐 종교생활 우상숭배 무속 그런 미신들 숨기지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한 말을 헬란 말로 대이시 다이모니아 라고 합니다 종교라는 말 자체가 헬란 말로 대이시 다이모니아 뭐냐 그 뜻 자체가 귀신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귀신이 두려워서 종교들은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이 두려워서 이런 종교생활은요 결국은 더 큰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몰아가지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은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종의 영을 영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종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 순간에 당당하게 이제는 생활을 합니다 주인 눈치 보고 자식을 할 것 없이 하나는 그 집에 아들이 됐기 상수자가 됐기 때문에 어느정도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빠래 아빠 아빠 아빠라는 소리 아무나 하는게 아니에요 하나는 되게 친해요 아빠라고 그래요 친자식이라 그러죠 아빠라는 말은 함부로 잘 못하지요 제가 DTS 예수전도 훈련 받으러 갔는데 참 보다 보니까 아빠 아빠 찬양하면서 아빠 사랑해요 나는 아빠 안 하고 그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는 되는데 아빠가 안 되더라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하나님과 영교가 그냥 되어지는 모습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니까요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 단위된 신분을 확실하게 누려라는 얘기에요 좀 신분을 누려라 네 수준과 상관이 없다 너 행위평과 상관없다 네 성격과 상관없다 너가 누구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냐 아멘 아빠 이런 영적 신밀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적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자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파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법적으로 가지는 또 하나의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믿어지지도 않지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법적 권리 중 하나가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상속권입니다 부모의 소유를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 상속권 이건 자녀로서 당당한 거예요 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물러받게 돼 있어요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살면서 그거 뭐 썩어질 거 없을 거 서론 그거 가지고 앙당하면 살지 마세요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사단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살면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제한된 세월을 살면서 쉽게 말해서 위에서 내리시는 헤븐이 파워 이걸 여러분이 오직 유일세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이걸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받은 사람들은 남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좋은 학교 나아지도 않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게 어떻게 저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승인 받는다 신기하고 놀랍다 갈릴리 사람들 보세요 어부 출신들이에요 가장 그 당시도 학자들 많았고 박사도 있었고 선생도 많았고 부자도 있었는데 어쩌면 제일 가난하고 제일 무식한 어부 출신들 모아가지고 그들 다 형제들이야 모아가지고 열두 명 만들어가지고 세계보험을 했냐고요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순진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서 무식한 유식하게 만들어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내가 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분 있어요 나는 안 돼 그거 있어요 헤븐이 파워가 임했는데 안 믿으니까 안 되지 믿으면 재창격 유일성 여러분 오지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헤븐이 파워를 어떻게 받아요 그것은 언약 붙잡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 붙잡은 기도 통해서 언약 기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헤븐이 탤런트를 발견하게 되고 보험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삼실나라 오천조 살려는 헤븐이 미션을 실어낸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다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정인이잖아요 정인 구사장 살고 그냥 펭신도 하다가 나 40대가 신학 했잖아요 하나님 하나였어 오갈 때 갈 바 알지 못하고 갖고 그냥 이까지 올라가서 올라가고 가람 가고 오람 오고 그냥 저는 목회를 안 해봤는데 그냥 해봐 그냥 내가 알아서 해줄게 설교도 한 번 안 해보고 아마 그런 목사 없을 거예요 설교도 한 번 안 해보고 정식으로 교육자도 안 해보고 장로 가다가 갑자기 신학 가서 개척했다 그것도 서울 4대문장 안에 여러분 개척이 교육 100명 만들기 쉬운 줄 아세요 100명 300명 힘듭니다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건축 사단이 난장판을 칩니다 교회 안에서 박살 내뿝니다 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헤븐니 파워로 헤븐니 탤런트로 헤븐니 미션으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시대적 이 미션을 우리는 다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언급했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방적으로 그냥 막 주민들 사는 데 아파트까지 막 그냥 공격을 막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잘 대응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전쟁하면서요 이 푸틴 어떻게 생각했냐면 2, 3일 봤죠 2, 3일 길을 봐야 일주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이렇게 보급품도 별로 버려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면 될 거라고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오판이에요 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젤렌스키 44세입니다 대통령의 태도예요 러시아도 그렇고 서방세계에서도 전쟁이 터지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공격자들이 먼저 외국으로 탈출하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변기표 보냈습니다 젤렌스키 보고 미국으로 망명하라고 그때 젤렌스키 뭐라는지 아세요 변기표 보내지 말고 실탄을 좀 더 보내달라 젤렌스키는 생명 생명 러시아의 KF에 남아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기자가 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질문을 할 때 나도 죽음이 두렵다. 그런데 이어서 그가 한 말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했냐. 대통령은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도 없다. 대단하죠. 아니요.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도 없다. 대통령으로서 품격이 있죠. 대통령으로서 품격이 있는 말 아니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인식하고 사느냐. 인식을 안 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으로서 이 인식을 하고 사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 죽음 두려워할 자격도 없다. 나는 대통령이다. 얼마나 품격이 있는 모습이냐. 우리가 이런 영적 품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돈 몇 푼 앞에. 내가 누구냐. 이 문제사건 앞에. 내가 무너질 신분이냐. 내가 누구냐. 말 한마리 듣고 힘 빠지고 믿음 다 놓쳐버리는 그런 수준이냐. 내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법적 신분에 걸맞는 권세를 사실적으로 삶 속에 사용하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정인들 되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약한 교수인 카슨이라는 교수는 보금의 놀라운 권능에 대해서 요약했습니다. 뭐라고 요약했냐. 보금은 죄가 행한 모든 것을 전복시킨다 그랬어요. 죄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다. 보금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맹쾌한 정리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있는 자 더 이상 이제 죄로부터 두려움과 정죄의 의식 이거로 인해 가지고 헤맬 이유가 없다. 아멘. 그래서 내 주위에 숨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요.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땅의심 그래서 없어요. 헤매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금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보금을 누릴 것이냐. 돈이 없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안됩니까? 뭐가 생겼다. 불통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냐 못 누리냐. 여기에서 성평가 나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냐가 문제예요. 그걸 아는 순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라. 회복의 하나님의 시원표를 딱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산태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금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요. 예수, 권시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사건이 딱 오면 오직 보금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보금이 끝이다.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여 조음사사. 이제는 보금에 놀라운 건넝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해방시켜주는 역할이 돼. 해방. 해방시켜 모든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 종교에 묶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부 다 보금을 통해서 해방. 해방시켜줘야 돼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이 엑스트, 탈출구, 비상구 그거 돼야 돼요. 여러분이 탈출구가 돼줘야 돼요. 여러분이 만났다가는 샥 비상구, 그 죄에서 저죄에서 싹 다 빠져나와 버려요. 해방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영경모드 성도들, 누리라고 주신 이 보금을 제발 눌리지 말고 300% 누리면서 현장 변화시켜 나가는 현장 변화의 사령관들 다 되시기를 지혜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경모드 성도들 누리라고 주신 보금에 눌리지 말고 오늘부터 300% 누리는 영적 해방자들이, 자유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